긴장을 풀지 말라는 경고라도 하듯 고흥해선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나흘 만에 60명을 넘었는데 대부분 2차까지 접종을 끝낸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고흥의 집단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역포자 작업장과 노인 주간보호센터를 중심으로 나흘 만에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올 상반기 2차까지 예방접종을 마친 돌파 감염입니다. 방역당국은 서울의 확진자가 미역포자 작업장에 일하러 온 뒤 다른 작업자의 가족을 거쳐 노인보호센터까지 감염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 인력이 감염 확인 없이 작업장에 합류했고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방역 여건도 열악해 확산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문제는 농어촌의 인력난으로 입원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전남도는 주간보호센터 등 고위험시설의 감염 형태가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슷하다며 고령자에 대한 추가 접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또 도내 농어가 작업 현장에 대한 전체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